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리박사입니다 자 오늘 8월 13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매매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이 지금 약간은 좀 힘의 가리가 없고 거래대금이 많이 좀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이럴수록 여러분들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오히려 진입 타이밍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요런 타이밍들 잘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오전에 이게 보시면 오픈방인데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께 텔레그램으로도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죠 자 보시면은 오전에 제가 요렇게 브리핑을 또 올려드렸어요 요렇게 브리핑 올려드렸기 때문에 오늘의 관심 종목도 여기서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체크하셔가지고 오늘 무료주 오늘도 무료주 이렇게 나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자 대성에너지 우리가 공략하고 나서 현재 26%권 수익권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략중인 또 넷마블도 있기는 한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종목들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여러분 보너스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오늘도 보너스 종목 드릴 거거든요 자 보너스 종목 나가는데 보너스는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이 내용을 말씀드려갈 수가 없고 이쪽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이쪽 방에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요 무조건 20%에서 전략매도예요 전략매도 아시겠죠? 욕심부리지 마세요 아 더 가겠지 더 가겠지 단기적으로 한 2, 3일 만에 2, 3일 안에 20% 이상의 수익을 우리가 낼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지금 보너스로 드리고 있는데 분할매도 하지 마시고요 분할매도 하지 마시고 무조건 20%에다가 전략매도 하시란 말이에요 보너스 종목은 계속 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엔젠바이오도 그렇게 해서 수익 냈죠 GSE 같은 경우 그리고 대성에너지 같이 공략을 해가지고 오늘 슈팅 나왔잖아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제가 보너스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들어가서 20% 빠르게 수익 내고 A종목 들어가서 20% 수익 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B종목 들어가고 그 다음에 C종목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20%씩만 먹고 빠지자고 욕심부리지 마시고 얘가 50%를 가던 100%를 가던 우리는 20%만 먹고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략 매도하시면 돼요 전략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싹 다 한꺼번에 분할 매도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팔아버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 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함께 계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서 봐야 되는 섹터들 그리고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서부터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는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한테는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그죠? 대응 전략 대응 전략 확인하시고 그리고 제가 보너스 종목 드릴 거예요 보너스 보너스 종목은 몇 프로다? 무조건 20%에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이 낮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구독 그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20% 수익 나면 그때 가셔가지고 눌러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익도 내시고 채널 좀 키우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지금서부터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HLB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 보시면 오늘 자리를 보세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지금 시장이요 시장 상황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시장이요 좋지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거래대금 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막 활성화가 되어 있기보다는 미증시가 혼조세로 끝났기 때문에 눈치보기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건데 자 보세요 이 날이 언제였습니까? 이 날이 24년 5월 10일이었어요 5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21선 아래로 주가가 다 떨어지고 나서 21선을 돌파를 했던 게 이 자리였죠 그죠? 이 자리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 21선 밑에서 주가가 계속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자 21선은 몇 개월? 1개월 1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이죠 한 달 동안에 산 사람들을 여기에서 사도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요거를 선으로 요렇게 이어놓은 거예요 그죠? 한 달 동안에 팔고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란 얘기예요 그 가격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그죠? 이번에 보세요 계속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자 2번 패턴 보는 거죠 돌파 시도했는데 못 들었어요 돌파 시도했는데 못 들었어요 돌파 시도했는데 계속 못 들고 있다가 요때 뚫은 거예요 그죠? 요 날 뚫고서 월요일날 어제 요렇게 지지를 받아놓고 오늘 조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21선을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1선을 지지를 받고 지금 5일선과 21선이 겹쳐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리를 얘네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HLB는요 제가 어제도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어떠한 이슈들이 있어요 일단은 니보세라 니비 니보세라 니비 발음이 안 되네 니비 임상 3상에 들어가서 다른 암에 관련되어 있는 치료제로서의 성능을 인정받기 위해서 임상 3상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9월에서 10월 사이에 FDA에서 서류 제출을 해라 항서제약 야 니그들 빨리 서류 제출해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어 우리는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람이 없는데 어떤 거를 내라고 하느냐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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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그래 인정해줄게 하지만 서류는 제출해 어 지금요 여러분 얘가 10만원 간다구요? 15만원 간다구요? 아니요 저는 더 간다라고 봐요 얘 30만원 왜 못갑니까? 왜 못가요? 가야죠 지금 하단에서 동반되고 있는 거래량이 이전에 동반됐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된거에요 밑에서 아 보너스구나 다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들어가 있던 물량들이 나오지를 않고 있다 이 물량들을 가지고 얘가 올려야지만 위에서 본인들이 들고 있던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기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엑싯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감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정확한 타이밍 잡아 드릴 테니 오셔서 공부하셔라 어디? 우리 오픈방으로 오셔라 오픈방에 입장하는 방법은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오픈방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어느 방? 요 방이에요 요 방 지금 우리 계속 수익 내고 있잖아요 대성에너지 지금요 아침에도 이렇게들 많이들 인사들 해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제가 계속 뉴스도 올려드리죠 그죠? 이란하고 이스라엘 관련주 관심 가져야 된다 어떤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 수익 내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방으로 입장하시려고 원하시는 분들은 좌측 상단에 있는 요 번호 있죠? 아 요 번호로 오픈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섹터들 굉장히 많아요 HLB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으나 이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데 들어가서 다른 종목들 수익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오셔서 같이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서부터는요 보너스 종목을 제가 한 가지를 드릴 거예요 욕심부리지 마시고 20%만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 내고 우리 대성에너지 들어간 지 며칠 됐습니까? 보너스 종목이었잖아요 그죠? 오늘 26% 달성했는데 우리는 20%에서 던졌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새로운 종목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요 확인하시고 함께 매매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오늘의 보너스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에 보너스 종목으로 드릴 종목은 희귀 질환 치료제예요 근데 목표 수익률 사실은 200% 정도 이상은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몇 프로만? 20%만 20%만 빠르게 수익을 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지금서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이 뭐예요? 희귀 질환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이 글로벌 희귀 질환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희귀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제약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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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가 않고요 개발에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해장 시장에서 독점적인 입지를 갖게 되고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게 되면 굉장히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이 희귀 질환 치료제 섹터예요 그래서 각각의 미 FDA에서도 그렇고 각각의 제약사들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면서 만들고 있다 근데 희귀 질환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혈액암, 최장암, 간암, 경구형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 곧 신속심사 승인을 받을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나와버리면 놓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한 20%만 수익을 내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한미약품에서도 종근당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희귀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임상에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메인 뉴스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캡처해 온 겁니다 그죠? 지금 계속적으로 FDA에서 희귀 질환 치료제 희귀 질환에 관련되어 있는 의약품을 지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봤더니 2016년도에 이게 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시장이에요 2020년도에, 22년도에 이랬고 이번에 2026년도에는 두 배 이상의 성장을 보여줄 수가 있는 섹터가 바로 이 희귀 질환 치료제 시장이에요 굉장히 많은 제약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고 지금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저점 라인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20%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 아마 수급이 쫙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상반기에 FDA 신약 승인을 받은 게 총 16관이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이 희귀 질환 치료제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정보력과 기술적 분석이 더해지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금양이요, 이때요 여러분 얼마였냐면 2만 5천원이었어요 2만 5천원 하이드로리티움, 코리아에 쓰이죠? 2천 5백원이었어요 2천 5백원 이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천 5백원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수익이 난 거예요 자,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소액으로만 매매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회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요 이 국가에서 발행을 하는 국가에서 발행을 하는 신성장 4.0 로드맵이었어요 여기에서 바이오 창업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22년 8월 기준으로 2천 7백 26억 원의 규모였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우리가 체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익을 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보너스 종목 오늘 엔젠바이오, 피플바이오 수익을 내셨던 분들은 종목 교체를 할 테니까요 7547-4586번으로 지금 날아가기 전에 주셔야 돼요 날아가고 나면 한 템포 늦습니다 종목명이라고만 보내주세요 또는 보너스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종목명하고 대응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딱 욕심내지 마시고 20%에서 전략 매도입니다 아시겠죠? 20%에서 전략 매도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단기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문자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오픈방 이 방 보여드렸죠?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방으로 들어오실 거예요 이 방에 아직 인원이 조금 들찾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다른 방은 막 300명 500명씩인데 이 방은 이제 150명밖에 없어요 딱 200명까지만 여러분들 입장 해드릴 거고 100% 무료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함께 매매하면서 수익 내셨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던 거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함께 보너스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7547-4586 여의도 이박사와 함께 하시면 분명하게 여러분들 계좌에도 아주 기분 좋은 일들이 생기실 거예요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보너스 또는 종목명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오픈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픈방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들 너무 밖에 날씨가 더우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픈방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